풍쾌하게, 슬림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아침이 다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완도! 완도 다시마로 만든 완도 금일세협주산의 화료다시마 관인! 당신의 장! 밤새 안녕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기분 좋은 하루의 출발! 완도 파료다시마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빼내십시오!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00위, 3대 다시마 생산지역 중 한 곳인 완도! 그 중에서도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금일도 어민들이 직접 채취한 다시마로! 정성스럽게 발효시켜서 다시마의 기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십니까? 완도 다시마로 하료를 시작하십시오! 금일도 어민들이 직접 채취한 청정다시마! 완도 금일세협의 명예를 걸고, 저 백인철의 이름을 걸고, 적극 추천합니다! 한 병! 또 한 병! 또 한 병! 총 3개월 분량을 기존 판매가 99,000원에서! 대폭 할인된 39,800원에 들리는 전호의 기획! 중간 유통 없이 완도 금일세협 수산에서 직접 보내드리기 때문에 파격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만족 시 100% 환불 도장! 거기다 3억 원, 대상 책임보험 가입까지! 완도 금일세협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긋지긋한 화장실 전쟁! 헌번이 실패합니까? 유난히 냄새가 지독합니까? 힘이 유난히 많이 들어갑니까? 아랫배에 항상 가스가 차있습니까? 갔다 와도 매번 시원치 않습니까? 이제 빼내십시오! 시원하게 배출하십시오! 자연산 다시마에 알긴산의 기운을 그대로! 속 시원하게! 속 편안하게! 속 건강하게! 김정윤, 인정섭, 백인철 강력초천! 양식이 아닌 자연산 다시마! 다시마라고 다 똑같다? 천만에! 완도 파리오 다시마 관립은! 세계 다시마 3대 생산지역인! 깨끗한 바다, 완도 금일도 청정해역에! 마이긴산이 풍부한 자연산 다시마만을 사용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완도 금일 수협의 자회사인 완도 금일 수협수산의 위생적인 첨단 시설에서 생산!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자연산 다시마에 알긴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노하우와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묵직하고 답답하던 속을 시원하게! 깨끗한 바다, 완도 금일도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엉편된 다시마에! 현미, 보리, 건조효모 등의 자연성분에! 다시마 발효 농축에까지! 김정윤 이름을 걸고! 이정섭 이름을 걸고! 저 백인철 이름을 걸고! 전부 추천합니다! 꼭 완도 금일 수협마카를 확인하십시오! 한 병! 또 한 병! 또 한 병! 총 3개월 분량을 기준 합리가 9만 9천원에서! 대폭 할인될! 3만 9천 8백원에 들리는 전호의 기회! 중간 유통 없이 완도 금일 수협수산에서 직접 보내드리기 때문에 파격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만족 시 100% 환불 도착! 거기다 3억 원 대상 책임보험 가입까지! 완도 금일 수협마카를 꼭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편안하게 피우고 건강하게 빼내자! 먹기 좋은 과리평으로 아침, 점심, 저녁! 원할 때 한 번만 드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속 시원하게! 속 편안하게! 속 건강하게! 필요한 기다림 없이 아침이면 시원하게!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고 화장실 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잘 피워야 건강해집니다! 날아갈 듯 가벼운 느낌!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편안하게! 이런 분들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뱃속이 늘 답답하신 분! 늘 묵직한 느낌이 드는 분! 아침에 시원함을 원하는 분! 모두에게 정말 좋습니다! 완도 금일 수협수산의 엄선된 다시마와 현미, 도리, 건조 혐오 등의 자연성분에 다시마 발효 농축에까지! 드셔보시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100% 환불 보장! 당신의 장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 청정해역인 완도 금일 수협을 믿고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순순하게 건강하게! 아침이 다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완도! 완도 다시마로 만든 완도 금일 수협수산의 사료 다시마 관인! 당신의 장! 밤새 안녕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기분 좋은 하루의 출발! 완도 바로 다시마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빼내십시오!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다시마 생산지역 중 한 곳인 완도! 그 중에서도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금일도 어민들이 직접 제치한 다시마로! 정성스럽게 발효시켜서 다시마의 기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십니까? 완도 다시마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금일도 어민들이 직접 채취한 청정다시마! 완도 금일 수협에 명예를 걸고 저 백인철에 이름을 걸고 적극 추천합니다! 지긋지긋한 화장실 전쟁! 헌번이 실패합니까? 유난히 냄새가 지독합니까? 힘이 유난히 많이 들어갑니까? 아랫배에 항상 가스가 차있습니까? 갔다와도 매번 시원치 않습니까? 이제 빼내십시오! 시원하게 배출하십시오! 자연산 다시마의 알균산의 기운을 그대로! 속 시원하게! 속 편안하게! 속 건강하게! 김정일, 인정섭, 백인철 강력 추천! 양식이 아닌 자연산 다시마! 다시마라고 다 똑같다? 천만에! 완도 화료 다시마 과립은! 세계 다시마 3대 생산지역이! 깨끗한 바다, 완도 금일도 청정해역이! 알균산이 풍부한 자연산 다시마만을 사용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완도 금일 수협의 자회사인 완도 금일 수협수산의 위생적인 첨단 시설에서 생산!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자연산 다시마에 알균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노하우와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묵직하고 답답하던 속을 시원하게! 깨끗한 바다, 완도 금일도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엉선된 다시마에! 현미, 보리, 건조효모 등의 자연성분에! 다시마, 화료, 농축에까지! 김정윤 이름을 걸고! 이장섭 이름을 걸고! 저 백인철 이름을 걸고! 정확히 추천합니다! 꼭 완도 금일 수협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한 병! 또 한 병! 또 한 병! 총 3개월 분량을! 기존 판매가 9만 9천원에서! 대폭 할인된! 3만 9천 8백원에 들이는 철호의 기획! 중간 유통 없이 완도 금일 수협수산에서 직접 보내드리기 때문에 파격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만족 시 100% 환불 도착! 거기다 3억원 대상 책임보험 가입까지! 완도 금일 수협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임섭!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